소꼬리찜 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오늘의 메뉴는요 소꼬리찜 쌈는 영상 간단하게 보고 가시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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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다가 고기를 삶고요 소스 양념을 따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는요 간단하게 4등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는 말이죠 이렇게 대충 썰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한 2컵 정도 1컵 2컵 세번째는 4컵 간장을 1컵 조금 더 되게 이렇게 물에다가 타주시고 여기다가 양파 파 다 넣어서 일단 끓여주세요 이걸 뒤에다가 이거 한참 끓여야 되니까 저 뒤에서 여기다가는 소스를 일단 끓여봅니다 마늘을 다져보죠 일단 마늘 하체에 한 번 굴러서 굴러주시구요 여기다 마늘 넣고요 이렇게 맛있게 삶아진 꼬리 넣고 또 끓여주는 거예요 설탕 한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 우린 매콤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박파 물려 살짝 내가 한 거 아니야 미림 살짝 여기서 한번 푹 삶아주면 돼 이렇게 내국 자름도 넣고 이대로 또 뚜껑 닭국 푹 삶아 다닷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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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꼬들꼬들한게 있잖아 음 꼬들꼬들꼬들꼬들해 음 꼬들꼬들꼬들꼬들해 음흥 이걸 촉촉하니 밑에 국물을 찍어서 먹어야 돼 국물 한 숟가락 밥에 이렇게 해서 국물 한 숟가락 와 부들부들한거 봐 5분 5분 1분 3분 5분 4분 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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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분